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말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말띠 여러분들 설날 구정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뭐 벌써 부산 쪽에서는 벚꽃도 핀다는 소식도 있고 하긴 한데 밤낮으로 조금 날씨가 쌀쌀한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 2023년 갑진년 1등은 제가 볼 때는 뱀띠고 2등은 말띠다라고 맨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1월달 2월달 무탈이 잘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속도를 조금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일사들을 진행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좋은 선물 많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3월달 4월달 말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운기를 봤어요 근데 좀 산이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 말띠 여러분들이 자잘한 일들에 대한 성과보다는 크게 크게 가야지만이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운기인데 산이 에베레스트라 산이다 보니까 요 3월달 4월달 운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정상을 바라보지 마라 내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높은 정상을 바라보면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운기다 그래서 지구력과 인내와 끈기심이 필요한 운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월달 4월달에 굉장히 추진력이 왕성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운기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때는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 3월달 4월달 어떻게 하면 더 대박이 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3살이 되는 이모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 어떨까요 짠 우와 역시나 우리 말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속도감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4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이 속도 조절을 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아 차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가지고 딱지 끊는 그런 운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월달 4월달 이모생 말띠 여러분들 약간 현실 도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거고 그래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만큼 이제 내가 운기에 좋은 속도들이 든다는 건데 이게 좀 함천포로 빠지는 게 있어요 내가 좋은 운기가 들었으면 이걸 온전히 학업에 집중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좋은 쪽에 긍정적인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가요 유흥, 술, 담배, 도박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간질수가 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 운기, 금전수에 좋은 운기가 드는 거를 나쁜 쪽으로 하지 말고 좀 양지 쪽으로 잘 발현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겠다 라고 이야기 들고 이때 좀 이성관계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성관계 때문에 큰 망신수를 당할 운기는 있으니까 언행이 있어가지고 좀 민감한 부분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5살이 되는 경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3월달 어떨까요? 짠! 어, 역시나 어, 뭐야 산신할아버지가 우리 말띠분들을 좀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자, 4월달은 어떨까요? 아하, 역시나 똑같습니다 어, 속도감에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문서음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듭니다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영업 하시는 분들 좀 큰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좀 너무 욕심을 못해서 크게 한탕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화가 안된다 소화 불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좀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그래도 뭐 취업은, 결혼은, 뭐 이런 거, 합격은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만났던 인연이 있으신 분들 결혼 일정 잡으셔도 좋고요 취업 같은 거, 이직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금방도 말했다시피 너무 무리하게만 진행하면 안 된다 결혼은 오늘 진행을 하는데 너무 다 좋은 거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보면은 배우자가 될 분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취업을 하더라도 너무 대기업 크게 바라보지 마라 적절하게 내가 가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대기업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런 욕일 때는 내가 견뎌되지 못하고 나오는 형국이다 이때는 차라리 내 뭔가 이렇게 적성에 맞고 능력에 딱 맞는 데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7살이 되는 무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좀 먼저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좀 답답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4월달에는 아하! 야! 괜찮습니다 이게 차라리 우리 산신 할아버지가 나오고 용궁 할아버지가 나오면은 아까 말한 데 속도 조절이 잘못한 건데 답답했다가 뚫리는 겁니다 오, 요거는 오히려 더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빵 뛰는 그런 운기입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라가는 그런 운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굉장히 급하게 달아오르는 운기입니다 좋은 일사, 운기가 딱 왔으니까 막 달려야 되잖아요 막 미친듯이 막 달리는 그런 경주마에 운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 한 가지 딱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이제 오랜만에 달리다 보니까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추진력이나 인내신이나 끈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마음적인 부분도 들어오겠지만 건강적인 부분으로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좋은 운기에 들어서 열심히 달릴 때 건강검진이라든지 내가 지병적인 관리, 건강관리, 식단관리, 운동관리 이런 것 좀 해가면서 꾸준하게 잘 이어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말띠 중에 가장 급변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1번 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9살이 되는 병호생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우왕좌왕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 선뜻 생각만 하고 움직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4월달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보면은 오, 그러네요 아, 역시 내가 고생한 만큼 생각하고 고민한 만큼 큰 성과가 따른다 오, 좋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새로운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수라든지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는 그런 운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봤던 일 해왔던 일보다는 안 해봤던 거? 도전을 가감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의 덕망이 드는 운기예요 마치 유비가 재갈량을 얻은 듯한 그런 거예요 유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상 크게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인덕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죠? 재갈량의 우수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 삼국지잖아요 유비가 재갈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람보기를 금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겠죠 내가 마음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잘 참고하셔서 재갈량을 얻은 유비가 되셔서 삼국을 통일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높은 산을 힘차게 오르는 말띠 여러분들의 운기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5반기가 일단 우리 산신 할아버지 제수기 하나 뽑고 시작하는 그런 운기 고스도블 칠 때 쌍피 하나 광 하나 딱 들고 시작하는 운기입니다 좋은 결과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럴 때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지 지혜롭고 총명한 말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회들행에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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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ement